룸메이트라고 해서 다 친할 수가 없어요. 좀 성격이 맞아야 그것도 친해지는 거지, 또 너무 성격이 안 맞다 보면은 오히려 더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렇더라고요. 누구랑 그렇게 안 맞아? 어... 우린 지금 정말로 헤어진 걸까? 아님 약속한 대로 잠시 멀어진 걸까?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?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다시 찾을 때면 언제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? 네가 꺼냈던 얘기는 이별을 돌려 말한 걸 나는 고지곳대로 반아드리고 싶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?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다시 찾을 때면 언제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저는 처음 속도 생활을 티파니랑 같이 했었거든요 일단 둘이 먼저 했어요 그때 저는 티파니가 저보다 언니인 줄 알고 너무 아름다운 생각뿐 왜 이렇게 미련하게만 굴까 내게 주어졌던 시간들은 우리 사이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일 뿐 슬프지 않아 네가 나를 찾을 거라는 그 믿음을 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내게 사랑하는 힘을 주는걸 나를 나라로 rica ta ois ta ta t ra ta 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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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ra f ra